이렇게 좋아요? 이게 더 좋고 어 위 열린 자녀들 위 열린 자녀들 내가 출발 시간은 지금 6시에 는 건데 처음으로 가는 기차가 8시야 처음으로 가는 기차가? 8시 표가 없어서 그렇게 1부 9번만 되었으시네요 괜찮으세요? 아니 평택 지지까지 어떻게 한다고? 평택 지지까지만 입석이시고 그대로 드디어 앉아가시는 건데요 다 하나만 해주세요 다 하나만 해주세요 여기 다 나가실게요 여기가 반대 오는데 다 이러더라 뭐가? 안개? 밖에 하나도 안 보여 보온 빨리 만들어진다 왜 이렇게 그러는거야? 거기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화는 엄청나게 했더만 아이고 잘 됐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게 공무원 아니야? 모르겠어요 That's the ex-president 이거만 있었지? 그랬지 요거는 없었어 아빠 교실은 어디였어? 모르지 몰라? 기억 안 나? 아이고 지금 몇십 년 전 얘기했어 어디서 숨어서 담배 피우는데 기억나?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사은 병원 가있어 사은 병원 가있어 하도 못 오지 지금 뭐 사러 갔나? 그 묘 갈 때 필요한 물건 사러 어 아빠한테 설명 좀 해줘요 뭐가 필요한지 사과 사과 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그럼 술은 어떤 술로 해야 돼? 소주 막걸리 대부분 소주로 많이 하지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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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으신 맛도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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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요 우물 먹고 살았었어 아 이게 우물이야? 응 물 없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이거 옛날에 집에 요렇게 있었어 여기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식구도 여기 살았지 이 간나무 그때 간나무 그대로 있네 요거 요 간나무 더 먹어라 너 먹을 만큼 먹어라 충분해 충분해 아저씨 드셔봐 우리 배불러 우리 배불러 좀 드실거에요 그게 대봉이에요 대봉 대봉 대봉이 어디 썰어 먹었네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네 칼로 쓴 잖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또 채찌마를 만들어갖고 딱 어떤 곳에 쟁여놔 가지고 향이 좋네요 향도 좋고 물을 끓여 강기 싹 없어져 그래 중간에 쟁여놔 호두 아저씨 그런 식게 없어서 이만 여기 사라졌어 오쥬에도 어떤 과일이 많이 나요? 오쥬에도 오쥬에도 제철 과일이 있는데 여름에는 망고 많이 먹고요 한 맛 진짜 하나 들었어 못 먹나요 spent 아니 먹기는 먹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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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먹는 거나 이게 똑같이 뭐 이렇게 놓고 하 그 절을 하는 거야 지금 생각은 물론 다르지만 산 사람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게 평소에 좋아 좋아했던 음식을 드리고 절을 하고 이건 좀 뭐 전통에서 오는 거지 문화 전통에서 아 으 으 으 으 나 주여님과 나 주 배 어느 맛을 밤에 담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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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방금 그거 예약 안 됐어 했더니 뭐래? 예약 안 됐어요? 저기 가서 서 있으면 택시가 있지 않을까? 저기? 여기? 응.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그렇지. 그래서 판단해 보면. 응. 일로 내려가야 그거일 것 같은데. 그럼 뒤에서 한번 먹을 게 있잖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